자외선 차단제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바르고 계신가요? 사실 이것을 잘 발라야 되는 이유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우리가 평상시에 이 부위를 좀 놓치기 쉽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잘 발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함께요 제가 또 이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만들어 놓은 소통밴드, 권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설명란에 보면 잘 나와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가입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소통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요즘에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죠 자외선 차단제 그런데 이것을 꼭 발라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꼭 발라야 하는데 우리가 빼먹고 못 바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곳인지 세 군데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발라야 할 이유는요 바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피부 노화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이 자외선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잘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와 함께 또 이 자외선이 피부 노화뿐만이 아니라 피부 헐관의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에 탄력이 줄어들고요 주름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자외선 차단제에 꼭 바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피부에 색소침착을 좀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햇빛을 쬐고 밖에 생활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있죠 바로 기미가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검버섯이 잘 생기죠 이런 기미나 검버섯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바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가 있어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꼼꼼히 바르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꼼꼼히 발랐을 때 피부암을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잘 발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꼼꼼히 잘 발라야 되는데 우리가 아차하면서 빼놓고 덜 바르는 곳이 어딘 곳인가 세 군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눈을 감으면 위에 있는 눈꺼풀 이 부분이 사실 바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빼먹기가 쉬운 곳이고요 그와 함께 콧등 같은 곳인데요 이런 것이 또 피부암이 잘 생기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피부암이 약 전체 피부암 중에서 5 내지 10%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위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꼼꼼하게 바르셔야 되고요 또 잘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위가 또 굉장히 피부에 얇기 때문에 주름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주위도 잘 발라야 되고 눈 주위가 바르기 어렵다 한다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안구도 보호가 되고 또 눈 주위의 피부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 활용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쉽게 간과하면서 바르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의 귀입니다 귀와 귀 파퀴 쪽인데요 미국 피부암 저널에서 나온 걸 보면 이 귀 쪽에도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귓벌이라든가 귀 뒤쪽 그리고 주름진 부분까지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귀 쪽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바로 입술입니다 그렇죠 입술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바르기도 하지만 발란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말하면서 침이 묻으면서 자꾸 닦여 나가고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워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입술은 사실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적은 부위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면 좋은데요 자외선 차단제가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입술 제품들이 있죠 립스틱이라든가 립밤 같은 걸 잘 활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 이 목이라든가 또 이렇게 옷이 가려지지 않는 부위 있죠 이 앞에 가슴 이런 쪽도 꼼꼼히 잘 바르셔 가지고 피부 노화를 막는데 정말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빼먹지 말고 잘 바라야 될 곳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독자님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소통 밴드 권흥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밑에 설명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가입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